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보수 파진영이 단결하지 못함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절박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좌파의 장기 집권이 계속된다면 나래가 완전히 거들날 수 있다 이런 절박감이나 위기감이 있다면 뭉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보수 파진영의 정치 지도자들이 시대를 보는 남다른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너무 다른 대안이 그리고 다른 선택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좌파 집권의 폭주를 맞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 고단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른이라면 아이들에게 절대로 정체되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미래와 체제를 물려줘서 안 된다는 시대인식, 미래전망, 사명감, 각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혁통위입니다.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파진영의 대통합을 위한 혁통위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1월 31일 날 혁통위는 그동안 합의해 온 내용을 정리하는 보고자리를 가졌습니다. 혁통위는 2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중도 및 보수를 아우르는 신당착락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대표,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현주 전진당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당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정당들이 참여하고, 그 밖의 원희롱 제주지사라든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또한 한국노총범신민연합 253개, 범보수연합 95개 이런 단체들이 또 힘을 합쳤습니다. 제가 통합신당의 가치, 자유민주, 공화, 공정, 통합신당의 5대 정책기조, 특히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파산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폐기와 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와 방지책으로 대표되는 10대 과제는 혁통위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신당을 구상하는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바라는 세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날 모임에스 마이크를 잡은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유우파 대통합을 제안하고 혁통위가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되겠나라는 그런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이미 통합의 기본 원칙을 확고하게 세웠고 통합의 기본 골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은 존중하고 작은 차이를 매우 가다 보면 멀게만 느껴진 통합의 길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튼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황 대표의 기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의 책임 도표도 통합 문제가 막바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원칙만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 재건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는데 이것만 일관되게 지키면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연주 전진당 대표는 조속히 실무적인 회비들을 하고 통합 세계를 빨리 출발해야 된다. 이 점을 또 강조하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광화문서 투쟁해온 세력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꼭 함께해야 된다. 다 같이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점을 피력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은주 전진당 대표의 지적처럼 광화문 세력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서 단일 대우로 무도한 집권 세력에 맞설 수 있어야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총선 승리에 맞추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도 조금씩 이익을 양보하면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임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보수 우파의 대통합을 보기 좋게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명분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좌파 장기 집권으로 나라가 도탄회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런 명분만 딱 확실히 써 있으면 이런 대의 앞에서 조금씩 양보하면 단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치면서 1월 30일날 날아온 부고를 전합니다. 태광시럽 그룹의 회장인 박연차 회장이 숙한으로 별세했습니다. 한국 신발산업의 큰 족적을 남긴 박 회장은 올해 75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각별한 그런 인연을 가졌고 박연차 게이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을 맞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부고를 보면서 사람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지만 삶이라는 것이 찰나처럼 짧다 그런 생각을 또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60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 덤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무방할 정도로 삶이라는 것이 짧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별세는 정말 삶이라는 것이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무리한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무리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가는 것은 조용히 가버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이 땅에 살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고 작은 개인적 욕심이나 차이점들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시속될 것으로 보이는 좌파 장기 집권을 막을 수 있도록 보수 우파 진영의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것은 가족을 구하는 일일 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와 민족을 구하는 일이다 이런 점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소리를 내려놓고 대의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